대암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광입니다 앞에 장목산 장목산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꽉 제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보이네요 저 앞에 정병산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안개가 구름이 쫙 안개 구름이 쫙 끼어 있습니다 전혀 안보입니다 네 저쪽에 장목산이 보이고 있구요 쭉 들어가서 저기 이쪽은 용지봉 용지봉이고 풍목산이고 아 저기 진해수미봉 진해수미봉 저 끝에 있는 저 끝에 천자봉 쭉 되어있습니다 북쪽으로 이렇게 보면 구름이 끼는데요 구름이 끼어 가지고 도지가 모입니다 저 산이 저게는 아 저쪽에 김해쪽 미랑 그쪽 미랑쪽이고 장룡쪽이고 그렇습니다 장룡이고 거기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쭉 풍광을 쭉 감상해 봤습니다 아 저 앞에 멋있는 소나무 하나 있네요 아주 멋있습니다 아 네 아멘